98세 마가렛이 참변을 당해 숨지게 됐는데 범인은 숨진 할머니에게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기이한 건 수사 과정에서 탐정 소설처럼 반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의외인 건 범인이 미성년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범행 동기는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바로 슬픈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렛 더글라스는 1919년 9월 15일에 태어나 오빠 한 명과 여동생 두 명과 같이 자랐습니다. 그녀의 고향은 오하이오 주에크론으로 평생 고향을 멀리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마가렛은 20살 때 교회에서 도널드 더글라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더글라스와 외향적이고 명량한 마가렛은 성격이 잘 맞아 얼마 지나지 않아 친척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부부는 워즈워스로 이사하여 거주했습니다. 그곳은 인구가 2만 5천명 미만으로 비교적 외딴 지역이었는데 조용하고 사람들의 사이가 좋아 마가렛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부부는 아이를 갖지 않았는데 이웃과 친구들의 아이들을 아주 잘 대해주며 집으로 초대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여행을 즐겨 다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2000년에 80세 도널드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가렛은 아주 슬퍼했지만 성격이 강한 그녀는 계속 살던 집에서 예전처럼 생활하며 삶을 유지하였습니다. 마가렛은 야외활동을 좋아했는데 거의 매일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아주 건강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마음씨가 좋은 마가렛은 마을의 아이들을 거의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할머니는 젊은이들과 수다 떠는 걸 좋아했는데 그들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 좋아했습니다. 마가렛은 항상 따뜻한 말로 아이들을 응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도 마가렛을 잘 돌봤으며 그녀의 집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청소해 줬고 할머니의 집을 떠날 땐 항상 쓰레기를 들고 나가고 마당의 잔디도 잘 정리해 줬습니다. 마을이 조용하고 평화로워 마가렛은 항상 문을 잠그지 않고 잤습니다. 사실 그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도 문을 잠그는 습관이 없었는데 워즈워스의 범죄율이 매우 낮아서였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경찰서장이 퇴직했는데 반년 넘게 서장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어느덧 2018년이 되었습니다. 그해 4월에 98세가 된 마가렛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떠난 후 혼자 그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는 본인의 생활을 잘 보살필 수 있었는데 100세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렛과 사이 좋은 사람들도 할머니가 소원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워드와 신디라는 젊은 부부가 경찰서를 찾아가 마가렛이 위험에 처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워드는 마가렛의 조카인데 할머니가 나이가 들자 그들은 그녀의 집에 자주 들렸습니다. 신디는 마가렛의 집에 방문할 때 집 청소를 도우며 쓰레기를 분리하여 가져갔고 하워드는 야외 잔디 관리와 위생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날 신디가 먼저 마가렛의 집을 방문했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어 청소를 마치고 바로 떠났는데 오후 6시에 남편 하워드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디에게 마가렛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워드는 당일 마가렛의 잔디를 정리하고 마가렛과 같이 전역을 하기로 했는데 두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도 마가렛을 만나지 못했고 또한 마가렛의 휴대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부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져 바로 경찰서로 가 실종신고를 하였습니다. 모두들 곧 다시 마가렛의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경찰은 신디와 하워드에게 마가렛의 집에서 무슨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마가렛의 집을 자주 방문하여 뭐가 없어졌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그들에게 마가렛이 만약 혼자 집을 떠나게 되면 무엇을 들고 나갔을지를 물었습니다. 신디는 마가렛이 외출할 땐 항상 빨간 지갑을 들고 나갔으며 항상 같은 신발을 신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은 깨끗했고 모든 건 평소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의 빨간 지갑과 신발이 보이지 않아 하워드는 입구에 있는 옷장을 열며 마가렛이 가끔 신발을 옷장 안에 뒀었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옷장을 열자 신발은 옷더미에 쌓여 바닥에 있었습니다. 하워드가 신발을 들려고 할 때 손에는 신발뿐만 아니라 이미 차가워진 사람의 발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하워드는 바닥에 떨어진 옷 밑에 이미 숨진 마가렛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노인의 속옷은 찢어져 있었고 잠옷의 단추는 완전히 풀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인이 본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경찰은 또 마가렛의 목에 외상이 많지만 밧줄이나 다른 물건에 묶였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손으로 어르신의 목을 졸라 숨지게 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렛의 머리 부분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 경찰은 그녀가 숨진 후 머리가 심장보다 낮게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심장박동이 멈추게 되고 체액이 머리 부위로 흘러 멍든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마가렛이 피해를 입은 후 며칠 동안 옷장에 방치됐을 거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경찰들은 계속 마가렛의 집을 수색하며 지갑이 없어졌기에 이번 사건을 절도사건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다 범인이 마가렛과 강제로 관계를 맺으며 결국 숨지게 한 것입니다. 모든 증거는 이 집에서 악랄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경찰은 거실 조파 근처의 바닥에서 개봉된 젤리를 발견했는데 그게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도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는 마가렛의 책 외에 다른 사람의 붉은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가렛의 마당에는 플라스틱 일회용 장갑을 발견했는데 확인한 결과 장갑 바깥쪽에는 마가렛의 DNA가 묻어있었으며 장갑의 안쪽에는 정체불명의 남성의 DNA가 묻어있었습니다. 경찰은 하워드와 신디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가렛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며 노인의 일정과 그녀가 매일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철저히 신문하고 그들의 핸드폰 기록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은 용의자 형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마가렛의 사망으로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마가렛은 생전에 유언장을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마가렛은 누구와도 금전적인 분쟁을 겪은 적이 없어 누가 그녀에게 그런 짓을 했을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신디와 하워드는 경찰을 도와 마가렛이 접촉했던 모든 사람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라는 남자가 있는데 마가렛이 도움이 필요할 때 종종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가렛의 오래된 이웃인데 가끔 마가렛을 만날 때마다 쓰레기를 버려주고 우편물을 수거하는 간단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데이비드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어 그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아 경찰은 그를 더욱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마가렛의 집을 수색할 때 집 밖에서 한 낯선 남자가 서서 계속 담배를 피웠는데 경찰이 집 안을 오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범죄에 대해 아무런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마가렛이 어디서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잘 알고 있어 경찰에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가 흔했는데 심지어 피해자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일부러 단서를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수상한 사람이 바로 그들이 찾고 있던 데이비드였습니다. 추후 경찰은 마가렛이 집에서 사고를 당한 후 데이비드가 차량을 운전하여 어르신의 집을 여러 번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또 이웃들에게 자신의 지문이 마가렛의 집 전체에 남아있을 수 있어 너무 불안하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데이비드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할 때 마가렛이 사고를 당해 아주 슬프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그가 방송에 지나친 행동을 하여 그의 말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4월 11일 마가렛이 사고를 당한 지 이틀 후에 데이비드는 경찰서로 가게 되어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마가렛을 사랑한다며 항상 마가렛을 도와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월 8일 일요일에 그는 확실히 마가렛의 집을 방문했었는데 마가렛을 보지 못하여 2층에서 사고가 난 줄 알고서 그는 마가렛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인이라는 여성 이웃에게 연락하여 2층으로 올라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이 도착하여 확인했는데도 여전히 마가렛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르신의 집을 떠났습니다.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매우 불합리해 보였는데 그는 계속해서 더욱 이상한 이야기를 진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렛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젊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참변을 당하게 됐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너무나 부적절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데이비드에게 휴대폰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그는 휴대폰을 집에 뒀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사람들은 거의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에게 DNA 샘플이 필요하다고 하자 데이비드는 바로 경찰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또 데이비드의 핸드폰을 받아 확인했는데 모든 증거는 데이비드가 마가렛을 해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DNA도 장갑 안에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데이비드는 용의자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상하게 행동했지만 마가렛을 진심으로 아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단서가 끊어지자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사항을 조사하며 마가렛 사건과 연관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가렛의 집 근처에서 발생한 아주 사소한 사건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항상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실 잘 자란 범죄들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인근 차량 강탈 사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폴이라는 남자가 운전을 하다가 한 20세 정도의 청년이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게 되어 좋은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청년은 재빨리 운전석에 올라 차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폴의 승용차는 가까운 동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해당 지역의 cctv를 확보하여 폴의 진술을 확인했는데 그가 묘사한 이야기와 거의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영상 속 한 남자가 폴의 승용차를 가까이 하려고 한 건 맞지만 그는 도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다시 폴을 불러 신문하였습니다. 경찰서로 간 폴은 매우 긴장해하며 그 청년을 그린드에서 알게 된 거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린드는 소셜미디어 앱인데 사용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폴은 그 청년과 본인의 차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부 성인이라 서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청년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질러 폴에서 차에서 내리라고 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떠났습니다. 폴은 자신이 교회에서 일하여 신고할 때 경찰한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다며 사생활이 공개되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폴은 뉴스를 통해 마가렛의 사건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마가렛을 모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신문을 마칠 때까지 폴은 아주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될까 봐 이미 그린드 계정을 탈퇴하고 프로그램도 삭제하여 경찰에 그 청년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의 모습에 대해 그냥 피부가 매끄럽고 눈이 파란 것 외에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 한 건의 사건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마가렛 사건이 발생한 지 4일이 됐을 때 누군가가 인근 건설 현장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제보자는 건설 현장의 트레일러에 누군가 침입하여 핸드폰을 두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여 제커리라는 남성의 핸드폰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커리는 입실 강도 사건으로 여러 번 체포되어 경찰은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커리가 체포될 때 그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다리에 있는 상처를 보게 되었고 법의학팀으로 확인 요청을 하여 그 상처가 방어성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커리는 체포된 후 본인이 저지른 절도 사건을 바로 인정했는데 마가렛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제커리는 형사들에게 그날 밤 가본 렌지라는 친구와 함께 건설 현장에서 도둑질을 한 거며 가본이 주동자이고 본인은 그냥 그의 뜻에 따른 거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본도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가본은 17살밖에 안 되어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실 경찰은 가본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어리지만 절도죄로 여러 번 경찰서에 갔었습니다. 생각밖에 그는 바로 본인의 절도 사실을 인정하며 절도질을 할 때 흥분되는 느낌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가본이 매우 적극적으로 대답하자 경찰은 그에게 그가 폴의 승용차를 훔쳤냐고 묻자 가본은 매우 조용해지더니 사건의 책임자와 단둘이 얘기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어머니와 다른 형사들이 신문실을 떠나자 가본은 본인이 확실히 폴의 승용차를 훔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그린들을 이용하여 여러 남성들을 만났었는데 사실 그냥 그들의 재물을 훔치려고 한 거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그에게 그가 마가렛을 헤쳤는지 묻자 가본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를 신문한 경찰은 가본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두 모자를 보내기 전에 가본의 어머니에게 가본의 핸드폰을 확인해봐도 되는지 물어 어머니의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가본의 핸드폰을 통해 마가렛의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가본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내용은 아주 끔찍했는데 상황은 경찰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핸드폰에 숨겨진 폴더가 있었는데 파일 제목은 다크였고 비밀번호는 계획범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파일에 있는 사진과 영상은 전부 2018년 4월 6일 새벽에 촬영된 것인데 그날의 사건 과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가본은 어둠 속에서 마가렛의 집을 침입하여 구석에서 마가렛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쇼파에서 자고 있던 마가렛은 잠에서 깨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본인 앞에 나타나면 누구라도 놀라게 될 겁니다. 영상 속에는 가본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지만 가끔 장갑을 끼고 있는 손이 보였는데 마가렛의 마당에서 발견된 장갑과 똑같았습니다. 계획된 고의상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없었지만 발견된 충격적인 사진과 영상만으로도 가본의 범행을 증명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가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또 다양한 자세로 바꾸며 즐겼습니다. 영상과 사진에 적힌 시간으로 봐 가본이 마가렛을 2시간 이상 고문했었습니다. 추후 가본은 그날 찍은 사진과 비디오를 아주 빈번하게 봤었습니다. 이에 범죄 사건을 수없이 접해온 경찰도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본을 다시 경찰서로 불러 신문을 하고 수색영장을 들고 가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의 집은 마가렛의 집 근처였는데 가본은 마가렛과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또 마가렛을 도와 용돈을 벌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새벽에 마가렛의 집에 몰래 들어가 10분에서 15분 동안 어둠 속에서 마가렛을 지켜보다 천천히 마가렛 격투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마가렛이 깨자 그는 마가렛의 몸을 쇼파에서 끌어내린 후 그녀의 몸이 이어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하였습니다. 가본은 경찰에게 자신이 그렇게 사악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며 그냥 사건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가렛의 집에 몇 시간 동안 머물다가 새벽 4시가 되고서야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엄마가 평상시 새벽 5시쯤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본은 이미 숨진 마가렛을 옥장에 방치하고 또 옷으로 그녀를 덮었다며 또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냥 평소처럼 계속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도둑질을 하며 메일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가본의 방에서 플라스틱 장갑을 발견하게 됐고 마가렛의 빨간 지갑과 가본의 일기장도 발견하였습니다. 일기장에는 온갖 잔혹한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가본은 특히 테드 번디를 좋아했으며 일기에 자신이 결국 감옥에 갈 것이며 잘못된 걸 알고 있지만 전혀 슬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가렛을 해치기 몇 달 전인 2018년 1월 18일 일기장에 사람을 숨질 때까지 때리고 싶다. 숨을 쉬지 않는 사람 옆에 서게 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기로 경찰은 가본이 마가렛을 해친 범인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고작 17살이었던 가본은 2018년 4월 16일 정식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상한 소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본 램지는 2001년 3월 20일에 태어나 부모님과 형제 3명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매우 활기차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는 걸 즐겼고 또 배려심도 아주 깊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7살에 가본은 점점 사람들이 걱정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선생님은 그의 부모에게 아이에게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가 있는지 검사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추후 가본은 검사를 받아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다른 약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 10살이 된 가본은 이웃에 사는 나이 많은 소년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경찰 수사를 받는 걸 원하지 않아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냥 치료사를 만나겠습니다. 그의 가본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 학교에 위험한 도구를 들고 가 결국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시절 반항이 심했던 가본은 아버지와 몸싸움을 하게 됐는데 소년은 고통을 겪기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후 구의 부모는 가본을 데리고 다른 정신과 의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에 그는 치료를 중단하게 됐는데 또 약물 남용과 금지약물 복용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가본이 15살이었을 때 그의 친한 친구가 사격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본은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상황이 완전히 악화되었습니다. 16살 때부터 그는 부모님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금지품을 구입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장례식장에서 알바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본이 학창시절에 자주 울고 화를 냈었는데 밤이 되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아주 조용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는 저녁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회사에 침입하거나 길가에 있는 집 지붕에 올라다니기도 했고 도시의 공원과 여러 공공장소에 낙서하며 밤을 보냈었습니다. 사실 그는 2016년 초에 중범죄로 기소되어 소년교화소에서 그의 DNA 샘플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항상 가본을 사랑했던 가본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가본은 또한 보호관찰을 위반하여 정신치료를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2018년이 됐습니다. 가본은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며 계속하여 도둑질을 해왔습니다. 학교 교장은 할 수 없이 그의 어머니를 학교로 불렀고 어머니는 가본에게 치료를 받느냐, 약을 먹느냐 두 가지의 선택권을 줬는데 가본은 치료받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가본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의 어머니에게 그가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가본이 복용해야 하는 약은 몇 주에 25mg에서 100mg으로 빠르게 늘어났으며 몇 달 동안 복용해야 했습니다. 가본은 본인의 일기에 그 약물을 복용하면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바로 정상적인 사람이 느껴야 할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가본의 정신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가본은 수시로 화를 내며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가렛을 해쳤을 때는 그의 분노와 공격성이 분명히 역대 최고에 달했습니다. 가본은 미성년자에서 청소년 시설에 수감되었지만 판사는 그를 성인구치소로 이송하여 재판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석금은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가 기소된 후 마가렛 사건은 마을의 모든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음 놓고 안전하기로 유명한 마을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걸을 때마다 항상 주위를 살펴봐야 했고 또 매일 저녁에 현관문이 잘 잠겨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1월 5일에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본은 처음에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재판 당일에 불황변을 선택했습니다. 불황변이란 영어로 please not contest, 경쟁하지 말라는 건데 검찰이 뭐라고 하든 그냥 본인이 유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선고 공판은 2019년 1월 3일에 진행되었고 법정에서 판사는 가본을 청소년 구금에서 성인 교도소로 이송하게 하였습니다. 선고 공판은 약 4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 주로 가본에게 종신형을 처할지와 가석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행하였습니다. 판사는 양쪽 주장의 증언을 듣고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가본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또 약물 남용 등 기타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며 또 사람들을 고문하고 즐기는 성품에 문제가 있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상생활에서 그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규칙을 어기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걸 즐겨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사람들은 또 그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본은 자신이 한 짓에 아무런 기억이 없어 보이는데 그가 법정에서 행동하는 걸 보고도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본은 재판 내내 천장만 바라보고 아무런 감정도 반성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신과 의사는 그가 약물 남용 상담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가본의 어머니도 천문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가본은 처음으로 감정기복을 보였습니다. 가본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난 10년 동안 경험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들이 어떻게 병을 앓게 됐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와 치료약을 복용하다 중단하게 됐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그녀도 아들이 큰 사고를 저질렀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녀와 남편은 아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본의 부모는 아들을 위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의 치료가 실패하게 되면 다른 치료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부부가 아들을 집에 가둬두지 않고 계속 학교를 다니게 한 것만으로도 그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2018년 1월에 새로운 치료 방법을 시도했는데 가본은 졸로프트라는 신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본은 평소보다 짜증을 더욱 자주 내기 시작하며 또 종종 이상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가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체포되자 그녀는 그 약에 대해 알아보다 피터브린 박사가 제작한 Medication Madness를 보게 됐는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그 약을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건데 성격이 과문해지고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본에게 책을 건네며 그에게 바로 약을 다시 복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심지어 저자에게 연락하여 가본의 재판에서 발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약물 복용의 부작용에 대해 주요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린 박사는 협조하여 법정에 출석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전에 가본과 약을 복용할 때 어떤 느낌인지 물었는데 가본은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고 답하며 가본이 여러 가지의 약품을 복용하여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그들의 변호를 믿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가본이 수년간 치료를 받아왔지만 그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본의 일기에 따르면 그는 그 약을 복용하기 전부터 다른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또 가본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아주 침착했으며 현장에 거의 증거물을 두지 않았다고 하며 만약 그가 복용하고 있는 약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범행 현장이 그토록 깔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디와 그녀의 딸도 법정에 서게 됐는데 이웃들이 마가렛을 아주 그리워한다며 주위의 이웃들에게 그녀는 영웅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곧 100살을 맞이하게 된 마가렛은 삶을 즐기며 사람들이 본인의 100살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또 마가렛이 아주 강한 사람이며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렛은 본인의 주택에서 70년 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20년은 혼자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본이 위험한 사람이며 만약 그가 석방된다면 그는 계속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거라고 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가본은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며 본인이 한 짓에 사과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가본을 석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본이 전혀 후회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기에 가본에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실강도 혐의로 유기징역 10년과 납치 혐의로 유기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또 사람을 고문한 혐의로 유기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달 뒤 가본의 법무팀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들이 항소한 이유는 첫째, 그들은 법원이 가본에게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때 그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며 또 가본이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가본이 강도와 납치 등의 혐의 처벌은 따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3월에 판사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래의 판결을 유지하여 가본은 계속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오하이오 대법원에 18세 미만의 범죄자에 대해 종신형을 금지하는 제안을 제출하여 2021년 9월 1일에 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가렛을 해친 가본이 25년 후인 2043년에 가석방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식에 마가렛의 가족은 분노에 빠져 가본에 대한 모든 가석방 심리에 참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가본이 가석방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